찹쌹쌹쌹쌹쌹. 찹쌹쌹쌹쌹쌹쌹쌹쌹쌹쌹쌹쌹쌹쌹쌹. 육군 육군 육군. 고! 버리어! 고! вик토리! 육군 육군 육군! 내 나라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정! 안녕하세요. 토마토파크 필드 게임으로 돌아온 물컴입니다. 이날 게임을 위해 가지고 온 제품은 STS K1A GBB 라이플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식기간단총인 K1A 기간단총을 GBB 라이플로 재현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며 높은 외형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각인등이 실제 군대에서 왔던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며 옵션 그립과 옵션 핸드가드를 장착하여 게임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부착물들을 장착하였습니다. 단, 개물판만큼은 순정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원시원한 발사 포크먼스를 보여주며 연발 및 3점사 기능 또한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날의 초반 게임은 실내의 게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게임입니다. 게임은 리스폰이 있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뛰어갑니다. 게임은 리스폰이 있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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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주교전지로 빠르게 뛰어갑니다. 게임은 리스폰이 있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은 리스폰이 있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은 리스폰이 적часoor 可以 Security 전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은 리스폰이다. 게임은 리스폰이 andra 하 laugh. 게임은 리스폰이 되는 Ele스폰이 such houilanśle. 게임은 리스폰의 휴대필 Tiny! 게임은 리스폰이 등의 리스폰을 каче CPU. 흐흐흐 왓라는 배라 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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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파크 라스파크 적은 핫매한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땡큐! 미뤘 봐 여분 있어? 여분 있어? 아니, 나 그냥 이거 못 들게 죽었어? 아, 그래? 좋아, 나와 오우! 탈탈 안 먹겠다, 근데 야, 가져가, 가져가 왓! 황대 베이스! 다왔어! 오!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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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아군이 마지막 적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코미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